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회 나무의사 토양학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문사 토양학을 참고했구요. 도전 나무의사 카페에서 그리고 제 블로그에서 기억을 더듬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이렇게 풀어보는 겁니다. 경향이나 앞으로의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풀어보는 거니까 참고하시라고 풀어보는 겁니다. 기출문제 풀어보기 전에 한번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과락을 염려했던 과목이었는데 다른 과목 엄청 어려웠거든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약간 평이했던 쉬웠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7급 공무원이라든가 농촌지도사 문화재식보보다는 많이 쉬웠구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구요. 유기농기사 정도 수준 정도 공부했는데 많이 맞으셨다고 해서 수준은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출제 범위 두 번째로 출제 범위를 알아보는데 향문사 토양학에서 거의 한 8-90%가 나온 듯 합니다. 제가 문제 풀이하면서 가로 속에 페이지를 참조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여기서 많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산림 토양학에서는 오히려 두세 문제 정도 뿐이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모든 혐의 그렇지만 기본적인 개념이 이해하나 든가 교제 위주로 지문 하나하나를 정독하셔야 맞출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모든 과목이 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이 아무래도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하고 비슷한 거니까 쉽게 어느정도 좀 쉽게 났으니까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들한테는 풀기가 아주 쉬웠던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양의 생성과 토성 중에서 나온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암석으로부터 토양이 생성된다라는 지문이 있었던 거로 기억됩니다. 페이지는 14쪽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거기 보시면 토양은 암석으로부터 물리적 풍화를 받고 모제가 생성되고 모제가 다시 물리적 화학적 풍화를 받아갖고 토양이 되는 과정이니까 맞는 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불러드리는 것은 책자를 보면서 맞는 지문만 불러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성 토양이란 지문도 나왔고요. 상대성 토양은 원래 기후하고 식생의 영향을 받아서 생성된 거고요. 간대성 토양은 모제, 지형, 배수 요인에 의해서 생성된다. 이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문이 있었고 다른 지문이 기억은 안 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토층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39쪽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토층 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죠. 아주 중요하니까 거기 보시면 39쪽에 보면 H층부터 5층, A층, 2층, C층, R층 이렇게 해서 H층은 물로 포화된 유기물층이다. 5층은 유기물층이다. A는 무기물토층이다.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는 용탈 흔적이 가장 명료한 층이다. B는 무기물집적층이다. C는 모제층이고 R은 모함층이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문에서는 산림토양에서 유기물이 적고 광물질이 직접 되는 토양이기 때문에 B층이 답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점토 미사 함량의 차이가 점토 미사 함량이 가장 적은 거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거 그러니까 골고루 섞여 있는 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58쪽에 보시면 삼각 토성을 분류하는데 전통적인 토성 삼각도도 있고 계량 토성 삼각도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나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평상시 유심히 잘 안 봤던 문제인데 이렇게 보시면 제일 가운데 식양토가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33% 여기 지문에도 59쪽에 보시면 예를 들어 놨는데 모래와 점토 함량이 각각 33% 들어있을 때 그림을 그려갖고 만나는 점이 식양토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보시면 토성 삼각도 할 때는 모래 이하로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2mm 이상은 또 자갈로 하니까 여기에 반영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식양토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래 입경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63쪽에 있는데 한번 지문을 책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쪽에 보시면 입경 분석법이라고 여섯 번째 줄인가요? 거기는 있는데 입경 분석법은 토양 입자를 크기별로 그 함량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법이다. 지름이 큰 모래는 모래는 토양체를 이용하고 미사와 점토와 같이 미세한 입자는 물 중에서 침강 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이 지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 분석법은 구멍의 크기가 다양한 채를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진탕시켜 일정한 크기의 채를 통과한 양과 최후에 남아있는 양의 차이로 알아보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침강 속도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비중계법하고 피폐법이 있는데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빨리 침강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침강 속도를 이용하는 것은 비중계법, 피폐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미사 점토죠. 그 다음에 모래는 채를 이용해서 구분하는 것 채가 그 번호가 그 표 밑에 있는데 63초 그 밑에 보시면 2-5의 그림을 보면 채의 번호 10번부터 325번까지 있는데 10번은 약 2m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70이나 325는 0.05mm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가려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것은 채로다가 가려내고 그 이하에 있는 미사 점토는 비중계법이랑 그러니까 피폐법 그러니까 침강 속도를 이용하는 비중계법과 피폐법을 이용한다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용적 밀도하고 입자 밀도 주어지고 토양 깊이 주어지고 1헥타르당 토양의 총 무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70쪽에 있습니다. 그 토양학을 보시면 책을 보시면 그 노트 2-5에 보면 용적 밀도를 이용한 토양 무게의 계산해갖고 용적 밀도는 여기서 문제 중에서 용적 밀도만을 사용하면 되는데 입자 밀도는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적 밀도는 일정 면적의 토양의 무게를 환산하는 데 중요한 인자이다. 일반적으로 토양 내 비료와 같은 특정 성분을 분석할 때는 단위 무게로 조사하고 실제 비료를 줄 때는 일정 면적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호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편리하다. 이래서 지문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무게를 계산할 때는 용적 밀도 곱하기 부피 해서 1헥타르는 만제곱미터 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제곱미터 가로, 세로 거기에다가 토양 깊이를 곱해주면 부피가 나올 거고 거기에다 다시 용적 밀도를 곱해주면 총 무게가 나올 겁니다. 여섯번째 문제입니다. 토양색의 표시방법은 생쌍 명도 채도이다. 이런 문제가 났던 지문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89쪽에 있구요. 여기 보시면 토양색의 표시방법 해갖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에는 리드게이웨이 칼라 알트라스가 있고 맥스웰 칼라 믹서가 있고 문셀 칼라 차트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토양색을 나타내는 데에는 주로 쓰는 게 문셀 토색첩이다. 이렇게 돼 있구요. 문셀 토색첩을 색이 세 가지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색상 슈 H로 표시하고 명도 블루 V로 표시하고 채도 크로마 C로 표시하는데 처음에는 색상 H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명도 슬래시 채도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생명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넘어가겠습니다. 심토에서의 통기성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95쪽에 보면 심토에서의 통기성에 대한 게 나옵니다. 통기성이 이제 깊이 올라갈수록 95쪽부터 볼까요? 보면 산소와 이산화탄소에 교환해갖고 대기와 토양공기는 토양공국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데 통기성 문제겠죠. 이게 만약 이 과정을 통기되는 게 그래서 대기 중에는 상소 농도가 높고 토양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은 이유는 유기물의 분해와 미생물의 호흡 등에 의해서 이제 토양공기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은 거죠. 이제 대기하고 토양 속에는 확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교환을도 하고요. 그 다음에 97쪽에 보면 통기성과 이온 형태에서 보면 황이라는 게 이제 나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문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97쪽 밑에 황은 밑에서부터 여덟 번째 황은 통기성이 좋은 산화상태에서는 SO4 2 마이너스 환원상태에서는 SO2 마이너스로 변한다. 산화상태에서는 SO4 2 마이너스 환원상태에서는 SO2 마이너스로 변한대요. 그래서 이 SO2로 된 환원상태에서는 황이 철하고 망간 구리 아연등관지 반응에서 불용성 황화물을 형성한대요. 그래서 식물의 금속이온의 흡수를 저해하거나 뿌리 표면에 침전하여 양분과 산소의 흡수를 저해한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은 거죠. 그 밑에도 보면 황이 함유되어 있는 유안비료 황산암이라던가 이렇게 했을 때 벼의 추락천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안 좋은 황화수소로 변해서 뿌리나 잎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이래서 황이 환원상태에 있을 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게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은 수분포텐셜에 대한 이동입니다. 수분포텐셜이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런 거였는데 식물체 150쪽에 보시면 수분포텐셜 차이와 수분의 이동해서 노트 3-6 그림이 있는데 그래서 토양수분의 포텐셜이 포장용 수량상태인 0.033 메가파스칼 이고 대기의 수분포텐셜이 마이너스 94.3 메가파스칼 일때 수분포텐셜 때문에 토양에서 식물 대기로 순차적으로 물의 에너지 기울기가 형성돼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문이 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1쪽에 보면 앞으로 가갖고 131쪽에 보면 또 종류가 있는데 수분을 나누는데 물리적 분류 있고요. 물리적 분류에는 오븐건조 수분과 풍건수분 흡수수 모세관수 중력수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으로 가서 그 앞으로 가서 127쪽에 보시면 식물의 흡수 측면에서 분류가 있어요. 흡수 측면에서는 포장용 수량 위조점 유유 수분 이런 식으로 나누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눴던 정의 에 대한 것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이온의 흡착세기에 대한 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양이온의 흡착세기 이건 중요하잖아요. CEC 관계된 거 니까 여기 보시면 193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양이온의 흡착세기는 대략 거꾸로 말씀드리면 제일 높은 데서부터 말씀드리면 H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같은데 그 다음으로 돼 있고 칼륨 암모늄 그 다음에 나트륨 이 순서가 있습니다. 양이온의 흡착이 교질에 흡착될 때 강한 순서 H부터 나트륨까지 있는데 이 순서가 낫더라고요. 중요하니까 좀 애워두셔야 될 것 같고 그 앞쪽에 192쪽에도 중요합니다. 밑에서 둘째 줄 흡착에 새기는 양이온의 전화가 증가할수록 양이온의 수화반지름이 작을수록 교환체의 음전화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이온 교환 순서에 대해서 칼슘하고 칼슘하고 수소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수소가 훨씬 크죠. 그래서 그거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교책자에 안 나오더라고요. 기량작용에 대해서 나왔던 문제가 같습니다. 기량작용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중 기량작용이 기량작용이 있고 또 반대되는 게 상승작용 있잖아요. 기량작용이라는 것은 서로 합쳐지면 효과가 더 저하되는 거고 상승효과는 두 원소가 합쳐졌을 때 더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걸 상승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도표를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하시는데 애워둬야 될 것 같아요. 기량작용은 다 애울 수 없으니까 반대되는 상승작용을 하는 거 이렇게 애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나눠 놨는데 규소 붕소 아연 이렇게 그러니까 붕소가 중간에서 규소랑 합쳐져도 상승효과 붕소가 아연하고 합쳐져도 상승효과가 되겠고요. 마그네슘 질소 인 이렇게도 상승효과를 나타내요. 질수가 마그네슘하고 합쳐져도 상승효과 질수가 인하고 합쳐져도 상승효과 그림을 보시면서 가끔 나는 문제 같아요. 그런데 저는 준비를 안 해갖고 잘 못 찍었죠. 11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균근근 질소 고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균근근은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균근근은 242쪽에 있습니다. 균근근의 역할 보시면 양분 흡수를 뿌리보다 10배 정도 더 해준다고 했고 또 과도한 염류와 독성 이온을 흡수 억제하는 것 과도한 염류와 독성 이온을 흡수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또 수분 흡수를 증가해주고 그 다음에 항생물질을 생성해 갖고 균에 균하고 저항하는 그런 거를 해주고 선충이나 이런 것도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선충으로부터 보호해준다. 그 다음에 토양의 입단화를 시켜준다. 균근근 균균균은 외생균균근과 내생균균근으로 구분되는데 242쪽부터 보면 외생균근에는 그 종류가 소나무 자작나무 너도밤나무 찬나무 가뭄비나무 전나무 등 이런 데하고 형성이 돼서 외생균근을 만들죠. 그러니까 외생균근이 있는 나무는 참나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나무 자작나무 너도밤나무 참나무 가뭄비나무 전나무 이런 게 상어 공생 외생균근을 형성하는데 외생균근이다 그런 지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외생균근 내생균근 구분을 할 줄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244쪽에 보면 십자학관 이거는 균균을 형성하지 않는 작물이 있다. 그래갖고 가끔가다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균근을 형성하지 않는 작물로는 배추 겨자 카롤라 아니 카롤라 브로커리 사탕무 근대 시금치 등이 있다. 또 외생균근을 내생균균이나 외생균균 균균을 이건 지금 내생균균이니까 균근을 형성하지 않는 내생균균을 형성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의하셔야 되고요. 거기 그 밑에 보면 AM균균균은 척박한 토양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의 인삼 및 기타 양분의 흡수를 증대시킬 뿐 아니라 콩과 식물에서는 질소의 흡수도 증가시킨다. 이 지문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인에 대해서 인을 인의 흡수를 도와준다. 이런 지문도 나왔던 것 같아요. 12번은 넘어가겠습니다. 12번은 아 12번 질소고정에 대한 것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248쪽에 한번 볼까요? 248쪽에 보면 질소고정은 질소고정은 248쪽에 질소고정 밑에 밑에 부분에 보면 4 질소고정균 질소고정균은 지구상에서 광합성 다음으로 중요한 생물학적 작용이다. 그래서 질소를 고정하는 미생물에는 원액 생물로서 기주식물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질소를 고정하는 단생 질소고정균하고 기주식물과 공생하면서 질소를 고정하는 공생질소고정균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249쪽에 보면 단생 질소고정균이 있는데 아족토박터 뭐 이런게 있고 바일렌키아 뭐 테르시아 이런게 있구요 그 다음에 거기 조금 이런건 호기성이고 거기 혐기성이 가끔가다 나오더라구요 크로스트 리듐 크로스트 리듐이 혐기성이 됩니다. 단독질소고정균 중에서 그 다음에 249쪽 6번 공생질소고정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나왔던 지문 같기도 하는데 공생질소 콩과식물하고 공생하면서 질소를 고정한다. 그래서 공생질소고정균은 리저브염과 브레디 리저브염이 있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지문이 공생질소고정균은 리저브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동일교우접종군이다. 그래갖고 5-6에 보면 각각의 균에 공생하는 콩과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가서 CN률 리그닌 이런 문제가 났던 것 같습니다. CN률 265쪽에 보시면 CN률 탄질률 이라고 그러잖아요. 265쪽 중간에 보면 탄질률 토양 중에 유기물이 가해지면 탄소의 일부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CO2로 방출되고 일부는 미생물의 생체 구성에 사용되며 또한 일부는 부식을 형성한다. 그래서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탄소와 질소의 비율 즉 탄질률 이다. 그래서 이제 탄질률이 큰 유기물은 탄질률이 적은 유기물보다 분해 속도가 훨씬 느리다. 그래서 유기태 질소에서 암모늄태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유기태에서 암모늄태로 가는 걸 무기화라고 암모늄태에서 유기태로 가는 걸 고정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탄소 비율이 높으면 유기태가 되는 거고 질소 질소가 많으면 암모늄태가 많으면 무기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표 밑에 보면 낮은 CN율에 갖고 CN율이 20대 1 이하로 내려가면 무기화 작용이 일어나고 중간 정도면 작용하지 않고 높은 CN율 그러니까 30대 1 이상이면 고정화가 일어난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266쪽에 보시면 탄질률을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감음비 침엽수 같은 게 침엽수 톱밥이 600일 엄청 높고 그다음에 화렵수 한 400정도 돼요. 그러니까 침엽수 CN율이 화렵수보다 높죠. 그런 지문도 나왔던 것 같아요. 탄질률에 대한 그런 것도 개념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부식의 특성 킬레이트 결합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277쪽에 보시면 킬레이트 부식이 킬레이트 결합을 해서 식물을 보호하는 그런 거 그런 지문이 있습니다. 한번 277쪽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보시면 맨 밑에 줄에서 두 번째 줄 부식은 알루미늄, 구리, 납득과 킬레이트 화합물을 형성하거나 독성 유기 화합물을 흡착함으로써 그 독성을 경감시킨다. 이런 지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부식은 알루미늄, 구리, 납득과 킬레이트 결합을 해서 독성을 경감시킨다. 그 외에도 부식이 좋은 점 많잖아요. 거기 277쪽 보면 화학적 효과에 보면 양이온 교환 치환 능력이 가장 높죠. CEC가 일반 점토는 CEC가 10에서 150인데 반면에 부식은 200에서 250 Cmc per kg 상당히 높은 거죠. 제일 높고 그 중간에 무슨 완충작용을 많이 하죠. pH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지문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많이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넘어가겠습니다. 14번은 무기영양소에 대한 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무기영양소라고 그래갖고 보시면 286쪽 표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엄청 중요한데 286쪽 필수 식물 영양소 분류 흡수 형태 및 주요 기능 표 6-2 표 있는데 거기 보시면 비무기성하고 무기성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HO 그러니까 탄소 수소 산소는 비무기성 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형태는 무기형태 흡수 유기물질을 형성하기 때문에 비무기성 이라고 취급을 하는가 봐요. 흡수 형태도 좀 알아 두시면 좋고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량 원소 중에서 1차 영양소 있고 2차 영양소 있습니다. 1차 영양소는 NPK 그래서 그 표 밑에 주 표시되어 있는 거 보면 1차 영양소는 식물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양에서 결핍되기 쉬운 특성의 그룹 이다. 결핍되기 쉽다는 질문이 나왔나요? 2차 영양소 2차 영양소는 식물이 다량 요구하지만 토양에서 결핍될 우려가 매우 낮은 그룹이다. 그래서 다량 원소 다 애우셔야 되겠죠. 비무기성인 CHO하고 1차 영양소 NPK 2차 영양소 칼슘 마그네슘 황 이런 식으로 애워드셔야 되고 미량 영양소도 애워드셔야 되는데 황 같은 경우는 다량 원소 다량 영양소 고 미량 영양소 철 구리 아연 망간 몰리브덴 붕소 염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량 영양소 하고 미량 영양소 나눈 지문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나눌 줄 알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5번 넘어가겠습니다. 15번은 중금속 오염에 대한 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주용 오염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359쪽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항상 그 중간에 AB 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AB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중에서 중금속의 용해드는 토양의 pH가 낮을수록 증가한다. 식물의 미량 원양소인 물리부대는 예로 토양의 반응이 산성 조건이면 용해도가 감소되지만 대부분의 중금속은 pH가 높은 조건에서 불용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낮을수록 증가한대요. pH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하죠. 낮을수록 독성이 나타나는 거죠. 비범 같은 경우는 중금속 중에는 산화 환원 조건에서 용해도가 달라서 독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철하고 망가는 산화 조건에서 불용화되고 카드뉴 구리 아연 크롬 등은 환원 조건에서 불용화된다. 크롬은 산화 환원 상태에 따라 독성이 달라지는데 산화 상태에서는 육각 크롬 이 되고 환원 상태는 삼각 크롬 이 된다. 육각 크롬 이 삼각 크롬보다 독성이 훨씬 강하다. 이 지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육각 크롬 이 삼각 크롬보다 독성이 강하다. 그 다음에 비소의 경우에는 산화 상태의 비소보다 환원 상태의 비소가 높은 독성을 나타낸다. 중금속은 토양 중에서 다른 성분과 결합하여 불용성의 화합물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돼있던 질문이 있던 것 있었습니다. 16분 넘어가겠습니다. 비료에 대해서 나왔던 인데 인에 대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316쪽에 있습니다. 316쪽에 보시면 표 6-14 밑에 우리나라 비료공정에서 설정되어 있는 주요 무기태 인산질 비료 해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과인산석회는 불용성인 인광석의 황산을 처리하여 수용성인 속효성 비료로 제조한 것이다. 그래서 과인산석회는 황산으로 처리했는데 속효성이다. 질문이 나왔던 것 같고요. 중과인산석회는 황산 대신에 인산으로 인광석을 처리하여 인산함량을 높게 제조한 것이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비료에 대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지문뿐이 생각이 안 나네요. 다음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은 침투율 유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보시면 402쪽부터 403쪽까지 보시면 토양유실 예측 공식 A는 연간 토양유실량은 강우인자 곱하기 토양침식성 인자 경사도와 경사장인자 곱하기 작부인자 곱하기 토양관리인자 이렇게 다섯가지가 수식에 의해서 침식됐을 때 그런 인자가 들어갑니다. 연간 토양유실량은 강우인자 토양침식성 인자 경사도와 경사장인자 작부인자 토양관리인자 이런 게 있는데 이 공식중에서 침틸에 대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침틸은 403쪽에 있는데 토양침식성 인자가 K를 표시하는데 이거는 침식성 K값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토양의 중요한 두가지 특성이 있는데 침틸이라고 토양구조의 안정성 그래서 침틸이 높으면 유거량이 적어지고 토양구조가 안정화되면 토양이 빗물의 타격력을 견디는 힘이 강해져서 유거수가 생기더라도 쉽게 쓸려 내려가지 않게 된다. 철이나 알루미늄 가수산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토양은 입단이 강해서 결합되어 수식저항성이 강하다. 침식인자 K는 0에서 0.1 사이고 보통 보통 토양에서는 침틸이 높은 토양에서는 0.025 그 다음에 보통 보통은 0.04 정도 적어입니다. 이게 숫자가 적을수록 침투가 좋아서 침식이 안되는 거죠. 침출이 높아야지 유거량이 안되기 때문에 유거가 안되기 때문에 침투율이 높고 숫자는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 문제도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아직 풀지를 못했는데 이게 보니까 건토 중량일 때 비교하는 게 있었어요. 뭐 폴라이트 또 뭐 경석 모래흙 이거를 같은 양을 뭐 이렇게 건조했을 때 무게가 어떤 게 많이 나가냐 순서대로 적어놓은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여러 사람 의견을 물어보니까 폴라이트 경석 흙 모래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더 찾아봐야 될 문제 같고 그래서 아직 풀지를 못했습니다. 19번 넘어가겠습니다. 토양 미생물에 유용한 거 유효화 어떤 거냐 이런 고르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질산화균 황산화균 질소 고정이다 뭐 이런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까 황산화균이 나온 게 그 나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황산화균이 이제 답이었던 것 같고 질산화균 아니면 뭐 질소 고정 이런 거는 좋은 역할을 아주 식물의 질소를 공급해 주는 역할이니까 그래서 황산화균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균이었던 것 같습니다. 20번 넘어가겠습니다. 경작지 토양과 산림 토양의 비교 중 틀린 것 뭐 이런 질문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생각은 나는데 이게 토양학체계는 안 나오고 이건 경작지 그러니까 장물하는 토양을 기준으로 해서 향문사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목 생리학 체계에 찾아보니까 181쪽에 산림 토양과 경작 토양의 일반적인 차이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토양 단면은 유기물층이 있습니다. 산림 토양에는 그런데 경작 토양에는 없고 물리적 토성에 가서 아무래도 산림 토양은 모래 자갈이 많겠고 보수력이 낮겠죠. 그 다음에 통기성은 좋습니다. 모래가 있고 배수가 잘 돼서 그 다음에 토양 공급도 많습니다. 뿌리라든가 유기물이 많아서 용접 비중은 작겠죠. 공급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온도도 지문해 놨던 것 같은데 온도의 변화폭이 낙엽이 쌓여있으니까 온도폭이 산림 토양은 작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가서 화학적 유기물 함량이 많겠죠. 낙엽이 쌓여있으니까 그 다음에 CN율이 높습니다. 낙엽이 쌓여있으니까 섬유소의 계속적인 공급으로 낙엽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타감물질이 축적되고 CN율은 낮던 것 같죠. CN율은 처음에 낮던 것 같아요. 산림 토양이 높다 라는 것 그 다음에 타감물질이 축적되겠고 페놀이라든가 탄인이 되고 pH는 낮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휴믹 애씨드가 계속 생성돼서 pH를 낮추고 그 다음에 양이온 교환 능력이 치환 능력이 낮죠. 점토 같은 게 없으니까 비옥도도 낮고 무기태 질소형태는 암모닉 명태로 공급을 받고 주로 미생물은 곰팡이이고 질선화 작용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온도 변화 온도 변화 이게 정확한 지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책자를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토양의 물리성도 나왔었다고 그래갖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52쪽에 있습니다. 52쪽에 이렇게 보시면 물리성 토성은 물리적 성질로 토양의 물리적 성질로는 토성 구조 밀도 공급률 수근함량 견지도 온도 색 뭐 이런게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물리적 성질인데 이런 문제도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명쾌하게 풀어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경향이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때는 엄청 어렵게 날 거라고 그래서 어렵게 공부했는데 의외로 또 이렇게 점수들이 잘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반면에 안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교재를 여러 번 읽어보고 문제 기출 문제 공무원 문제라든가 문화재 이런 거 또 유기농기사 문제가 있나봐요. 유기농기사 토양학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많이 구하셔서 많이 풀어보시면 전반적인 나무이사 토양학 실력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의 내용 기출문제 풀이 들어주시냐고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